이유나니 힘이 들던 날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찬원님, MBN 백투더그라운드 방송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캐스터를 맡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인스타그램에 이찬원님 관련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은 방송 스케줄도 바쁜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표적인 인맥통으로 통하지만서도 저 이상으로 인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3년 차의 연예인 27살인데도 불구하고 인맥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요 우리 이찬원님 그리고 DHL2E님 그리고 로그인, 로그인XX님이 있습니다 뭐 한 분은 얼굴을 사진으로 가렸지만서도요 인스타그램을 클릭하면은요 각자의 아이디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아이디로 들어가 봤습니다 DHL2E님은 우리 이찬원님과 아주 친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찬원님이 이 계정을 팔로우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인데 예술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면 저한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XX 이분도 이찬원님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분 역시도 예술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분이 친한 선배가 우리 동탄에 약긴 입구 규소란 가게를 오픈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원님이 화환까지 보냈습니다 자 이찬원님이 또 모처럼 또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은데요 이찬원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좋은 음악 많이 찬스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오늘부터는 또 하나의 별명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동이 아니라 이길동, 창길동이라고 별명을 지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자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자 여기에 생방송준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대체 주 1위의 주인공 누구죠? 이찬원 축하합니다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이 유난히 힘이 들던 날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자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자 여기에 생방송준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대체 주 1위의 주인공 누구죠? 이찬원 축하합니다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이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우ken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자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어린애야 울고 싶던 날 자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넷째 주 1위의 주인공 누구죠 이찬원 축하합니다.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그대 있어 나도 믿네요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거예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거예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자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어린애야 울고 싶던 날 자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대체 주인공 누구죠 이찬원 축하합니다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그대 있어 나도 믿네요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거예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거예요 유난히 힘이 들던 날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자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어린애야 울고 싶던 날 자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대체 주 1위의 주인공 누구죠 이찬원 축하합니다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그대 있어 나도 믿네요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거예요 꿈을 꾸듯 그대와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 거예요 참 좋은 날 참 좋은 날